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일이니까 일단 생일 머리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채팅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생일입니다 생일 케이크 머리띠입니다 머리띠입니다 아직 10시밖에 안 됐지만 내일도 리허설이 있는 관계로 네 좀 일찍 왔습니다 네 다음 일단 케이크도 있고 뒤에 보시면 저기 저렇게 네 저 나야? 뭔 짓이 이거? 뭐지 이거? 언제지 저거? 저 의상을 입었었나요? 뒤에는 다 이제 제 사진들과 제 사진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작업실 조명이 이상해서 오셨으니까 그늘이 엄청 진해요 네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 밥 아직 못 먹었어요 점심에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말고는 못 먹었어요 오늘 생일이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 또 생일 다음날이 이제 콘서트죠 3월 10일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었어요 원래 이렇게 밝았나 내 작업실이 지금 약간 좀 감량을 했는데 어릴 때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감량 살이 빠지지는 않더라고 오늘 중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빠졌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축하 웨일 리스트 케이크 여기 있어요 이거 또 준비를 해주셨죠? 저희 회사 분들이 저희 회사 분들이 회사님 해피 슈가 데이 글쎄 좋겠다 크림, 크림 케이인 거 같은데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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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케이크를 잘 안 먹어가지고 생일 아니면 사실 케이크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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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의 정수리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 저에게 다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없나? 뭐 놓아 놓을 자리가 없네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저는 리허설 마치고 생일 케이크 불었습니다 이게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걸 잘라먹기가 좀 그런데 꼬리만 좀 잘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셉트 준비한다고 이런 간식들 안 먹었거든요 끄트머름에 살짝 잘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met säga 맛잉 하게 여러분들 케이크 좀 드세요 저 케이크 잘 안 먹어가지고 자 가져가서 좀 드세요 저 케이크 좀 드세요 여러분들이 축하 덕분에 올 한해도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케이크 누가 먹냐고요? 케이크 내일 멤버들한테 갖다 줘도 되고 나 뭐 저 케이크를 잘 안 먹어서 콘서트 이야기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지금 이틀 지네요 콘서트에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거라 설렙니다 일단 물론 풀 모객은 아니지만 저희가 15,000분 정도 오시죠? 근데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에 대해 들떠있었고 실제로 죽은 기장을 몇 번이나 빌렸다가 이제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리허설 하는데도 많이 춥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많이 추우니까 제발 따뜻한 거 많이 챙겨오세요 그리고 주말에 비가 올 수도 있다 뭐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오늘 리허설만 하는데도 추웠는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꼭 패딩 챙겨오세요 패딩 지금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이랑 낮이랑 좀 달라서 패딩이나 목도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함성도 금지니까 앉아서 열심히 이제 머리를 흔드시면 헤드뱅을 하시는 거 괜찮나 보더라고요 무슨 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막 저희 콘서트에 자석이 막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막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 뛰어놀 수도 없을 텐데 앉아서 최대한 광란의 댄스 댄스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관객 없는 온라인 콘서트는 몇 번 해봤지만 관객 있는 무함성 콘서트는 저희도 처음이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즐겁게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가 격리 중이라 콘서트 못 가서 슬프다고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격리 중에 함성을 지르면서 공연을 볼 수 있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나는 진짜 상상이 안 된다 그 삼성 없는 콘서트? 상상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이 텐션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knowing iling wondering 어떤 conversion 우리 사람들 지금 Learn każdy 너 고등학생인데 키가 작은데 자라냐고요? 저는 중1대 키입니다 잘할 수도 있죠 키에 약간 크게 콤플렉스가 없어서 저는 잘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락콘스터처럼 헤드뱅잉 한번 해보자고요 콘서트 때 감성을 못 지른다면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잘 노른지를 좀 보여주려고 설마 헤드뱅잉조차 안 될까? 과연 그것조차 안 될까? 망구석 마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제가 지금 모자를 못 벗어요 지금 머리가 리허설 한다고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붙어있어가지고 그래 헤드뱅잉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뭐냐 머리 묶고 좀 클래퍼 하면서 이렇게 멋있을 것 같은데 나름 아니 근데 또 또 우리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러한 이제 무음 콘서트 무함성 콘서트를 나중에 이제 이제 손자 손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었단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콘서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단다 우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눈이 좀 한 줄 아졌나 이게 댓글이 잘 안 보이네 아니 뭐 사실 뭐 이 다음 콘서트는 풀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어떻게든 관객분이 한국에서 특히 한국 콘서트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에 굉장히 저희들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근데 제가 상상이 안 되겠네요 다른 가수분들은 뭘 보지를 못해가지고 생일 선물 뭐 샀냐고요? 저 오늘 리허설 근데 뭐 나 셀프 생일 선물 같은 거 해볼 적이 없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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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맵솔콘이 진짜 좀 아쉽긴 했죠 우리가 그걸로 얼마나 이 이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걸 정말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죠 큐시트도 좋았는데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진짜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인다 이제 맵솔콘은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간 거는 어떻게 해 어떻게... 아니야 우리 포미슈트 댄스 콘서트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일곱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이런 콘서트 여러분들 보이시기 힘들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거 다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큐시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쉽지 않은 큐시따라서 그 사이에 전 서른이 됐죠 공연 못한 2년 사이에 서른이 됐습니다 갑자기 난 서른이 될 줄 몰랐지 숨을 한 여섯, 다섯 여섯쯤에 난 멈춰 있을 줄 알았어 사실 이제 뭐 뭐 만으로는 스물아홉이죠 만으로는 스물아홉이고 뭐 한국 나이로는 서른인데 뭐 이... 스물아홉으로 합시다 나이 먹은 게 뭐 썩 이제 즐거운 나이는 아니라서 우리 전 국민의 기분이 좋게끔 우리 만으로 칩시다 한 살이 더 어린 게 낫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이 V LIVE는 댓글 크기를 좀 키우는 그런 설정이 없나? 잘 안 보이네 이제 근데 막 스포츠 경기도 다 뛰어서 안고 그런가? 저 쿠션 아니에요 저 풍선이에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이 사놓으셨어요 풍선입니다 풍선 이렇게 느끼 들어오신 분들도 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까 다 초 불었어요 초도 불고 케이크도 하고 비니 몇 월까지 씁니까? 저 한여름에도 쓰는데요 비니 저 오토바이 안 타는데 저 헬멧 때문에 그런 건가? 오토바이 타지 않습니다 두 발은 자전거도 잘 안 타요 머리를 보다 나 머리 지금 되게 이상한데요 지금? 너무 긴데 머리? 리허설 하다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게 보고 싶으시다고요? 이게 보고 싶으시다고요? 내일 머리 좀 정리할 거예요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HOT다 HOT를 아시는 분이라면 저보다 저 거의 동연배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많다는 뜻인데 뭐 3월 9일이 생일이신 분이 진짜 생각보다 많네요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칠레를 가는 일정이 있었었는데 제가 비행기 탈 때 3월 9일이었거든요 도착했는데도 3월 9일이었어 생일을 두 번 받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죠 자, 진짜 너무 댓글 안경도 안 가져왔는데 진짜 너무 댓글이 안경도 안 가져왔는데 진짜 너무 댓글 안경도 안 가져왔는데 댓글 너무 안 좋네 비니 같은 걸 쓰려고 해도 비니 같은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늘 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윤기 오빠 늙어도 어려 보인다고요? 아직 안 늙었어요 서른이 어때서 서른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뭐든 할 수 있는 나이 어깨 상태 지금 되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사이에 운동도 많이 했고 근데 또 많이 쓰다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그래, 서른 셋인데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그리고 시대가 허는 시대인데 그 서른, 뭐 30대라고 무슨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물론 30대면 어른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 신체 나이와 이 얼굴 나이가 다들 어려지고 있는 추세라서 댓글 못 들어가겠다 모자가 대포 같다고요? 이러면 더 대포 같겠지, 그렇지? 유니콘 같지 않아요? 뿔 같네 이러면 더 대포가 축하해 주신 게 좋냐고요? 남친 먼저 해주세요 그냥 저 아저씨 농구하냐고요? 연습실에 농구 올 때 있어서 농구 하긴 하죠 콘서트 못 가고 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분이 계셨대 콘서트는 다음에도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저희가 뭐 정말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콘서트 하지 않을까요? 방 보다 론 하시는데 방 보여드릴 게 없어요 진짜 예전에 있던 그 장비들 그대 론데? 프리와 컴프가 조금 더 들어온 마이크도 그렇고 근데 뭔가 너무 브랜드 홍보하는 거 같아가지고 방은 못 보여주겠는데 음영 장비들 브랜드 홍보하는 거 같아가지고 제 생일 소원은 서울 콘서트 잘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풀모객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라서 돌이킬 수 없고요 그거는 저도 아쉽습니다 그건 진짜 너무 아쉬워요 보면 내가 되게 무시무시한 걸 본 거 같은데 아니구나 잘 모르겠구나 오늘 TMI 오늘 TMI 1시간 반 뒤면 저희 생일입니다 TMI? 내가 뭐 했지? 그냥 중심에 그냥 부모님이랑 밥 먹었는데 그 말 보고 있어요 점심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에 그냥 저기 곤약밥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닭가슴살 좀 해가지고 스킨케어요? 지금 매번 답변 드리지만 저는 스킨케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로션 하나만 발라요 저는 뭐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안 좋아질 거라고 해가지고 되게 기본 로션 하나만 바르고 안 발라요 잘 이번에 못 오시는 분들도 어차피 다음 콘서트 때는 꼭 오실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요즘 또 글 쓰냐고요? 글은 뭐 메모는 항상 하죠 끌적끌적 하는 거는 근데 약간 요즘 요즘 꼭 쓰는 게 슬럼프인지 잘 안 나오고 그러네요 고등학교 생활이 불만이라고요? 불만 많은 나이지 그때는 사실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그냥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냥 다 불만 할 거야 그때 불만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고등학교 때 불만이 없다? 앞으로도 불만이 없을 확률 높다 저는 보통 요즘 하루에 한 한 끼 내지 뭐 많이 먹은 두 끼 정도는 없는데 그냥 되게 연하게 눈 뜨자마자 되게 연하게 태운 진짜 무슨 에스프레소 원샷에 물 한 1, 1 정도를 태워가지고 그걸 계속 먹어요 진짜 진짜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느끼기 전까지 그러면 한 4시 5시쯤 먹게 되겠죠? 오늘 좀 12시에 먹긴 했는데 점심에 부모님이 먹자고 해가지고 가족을 만나요? 가족을 만나면 안되나요? 되게 놀라듯이 물어보시는데 가족을 만나요? 너무 진짜 많이 이거 진짜 괜찮고 너무너무 잠시만요 아무리 윤기가 벌써 서른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 그러게요 저도 서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분명히 21에 데뷔를 했고 18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마음이 지금 22인데 서른이 뭐가 중요합니까? 흠흠흠 흠흠 여기 보고싶다고 하는 나라들 저도 다 가고 싶습니다 진짜 상황만 빨리 좋아지면 우리 여기 하루빨리 봐요 진짜 머리 빨리 기르는 법 알려달라고요 저 이거 되게 천천히 기른 건데 거의 한 1년이 기른 것 같은데 중간중간 자르면 중간중간 자리에 felt 중간중간 자리에 진짜 편하게 씻고 중간중간 자리를 좀 더 주식시لف 더 많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원한다고요? 저도 올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한 4년 썼거든요? 저게 한 128기간가 그런데 한 번도 다 채워본 적이 없어요 생일 똑같으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 다 같이 아니 뭐 오늘 생일이긴 하지만 뭐 내일 리허설 있고 또 그 다음날 콘서트라 일찍 자야 돼요 진짜 이제는 안 자면 너무 피곤하더라, 다음날 콘서트 스포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유출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디 가서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아시겠죠? 스포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콘서트에 이거 회사 비밀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진짜 이번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나온대요 저기 가서 비밀을 놔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알겠죠? 제가 저 회사에 혼나요, 진짜 이건 알면 안 돼, 진짜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뭐 그 꼭 오프라인 콘서트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이번에는 뭐 뭐냐 그 뭐 극장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가득 채운 주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어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아메리카노를 아예 잘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아주 희연하게 태워서 먹는데 텀블러에다가. 그나마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 그 카페인이 막 좀 막 도는 게 느껴져서. 카페인이 약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살다가 커피를 잠깐 끊고 나니까 카페인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인을 잘 안 먹어요. 피아노가 왜 2단이냐고요? 밑에는 스테이지 피아노고, 위에는 신디사이즈랍니다. 이거, 이거는 그 친한 뮤지션 형님한테 선물 받은. ASI 엄청 옛날 신디사이즈.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다음에 염색하고 싶은 머리는요? 저 지금 머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한 1년 동안 진짜 제가 밝은 머리만 겹쳐했었잖아요. 핑크, 주황, 회색 뭐. 진짜 머리가 다 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덮은 거예요. 지금 머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네, 같이 쓰시면 돼요. 네, 같이 쓰시면 돼요. 당연히 안경을 끼던지 해야 할 것 같아 진짜 잘 안 보인다 댓글이 기타가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뭐 안타깝지만 기타가 없어요 코로나 후기를 안 해달라고요? 아프던데 그냥? 감기 같은... 아프던데 기침 많이 나오고 투표했냐고요? 저는 이제 사전 투표했습니다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백신 세 번째 맞았냐고요? 저는 그 완치... 그거 완치자라서 그 3차 안 맞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6개월 동안 괜찮습니다 걸린... 완치된 지점으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랑 밤새 12시 넘을 때까지 대화를 하고 싶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저는 또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콘서트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또 극장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야시 bonus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grassistical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본 이거 보여드려야 이제 이 스킬 때 어딨지 빨리 그건 박사